여러분들한테 신나는 노래 말고 분위기 있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려고 해요. 하여달려 안해요? MR이요. 안 돼. 한번 해봐 그래요, 혹시. 이걸로는 절대 신나지 않아요. 사람도 좋아했는데? 그래서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죄송한데, 4월의 눈이라는 곡. 아, 좋다, 좋다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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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네. 제가 했으니까 다시 제가 소개하면 안 돼요? 아, 그러세요. 아, 여러분. 네, 허각 씨가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? 여러분, 4월의 눈 좋아하세요? 네! 아, 준비가 돼 있는지 일단 확인 좀 해보고. 네, 자. 그래요, 네. 했다고 하네요. 아, 신기하네요. 4월의 눈 들려드리겠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형수 뭐예요? 배브리지요. 아, 배브리지요. 알겠습니다. 씨가 어디 거예요? 가이소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진정한 연예인 허각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소리 한번 지워주세요. 마지막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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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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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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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, 아, 아 아 아, 아 아 아,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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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려나요 눈부신 따스한 봄날에 그토록 욕해되고 할 겨대던 두 사람이 나였는지 그녀였는지 조차 잊어버린 듯 그 겨울 그 겨울이 그때 우리가 참 그리워 미운데 미운데 그리워 그만 먹고 살자 열어본 내 창가에 눈부신 봄날 햇살 아래로 자리찬 눈이 내려요 작은 내 방에 내 텅 빈 가슴에 그 아팠던 상처가 또 다시 떠나려는 듯 이른 봄날에 눈이 내려요 주르륵 흘러내린 내 눈물마저도 자네요 내게도 봄날이 뭘까요 누군가를 또 다시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거리를 걸어 거리를 걸어봐도 자리찬 눈이 내려요 자리찬 눈이 내려요 내 두 눈가에 이 못난 가슴에 그 아팠던 상처가 또 다시 떠나려는 듯 이른 봄날에 눈이 내려요 하얗게 추억들이 하얗게 추억들이 내려요 주 주르륵 흘러내린 내 눈물마저도 차가운데 내게도 봄날이 올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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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계획이 없던 시간보다 30분을 더했네요 관계자 분께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음기 너무 좋은데요 마이크 너무 좋고 아 훌륭하네요 네 자 이제 네 어 이제 허각신이 끝났고 네 저도 잠깐만요 매니저 나 다음 시기지 어디지? 집요 어 나도 끝났구나 네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허각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진행의 잠시 진행의 MC 딩동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오지 마세요 네